짤린 사람은 난데 왜 양 선생님이 이러세요? 남 선생님은 분하지도 않으세요? 그동안 남 선생님이 얼마나 애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치어리딩부가 없어졌는데 치어리딩 강사가 학교에서 뭘 하겠어요? 필요 없으면 확 잘라버리는 게 세상 이치죠 저 사실 남 선생님한테 무지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점수, 스펙 뭐 이런 거밖에 모르던 애들이 치어리딩하면서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지들끼리 서로 치고 박고 뒹굴면서 그 안에서 서로 숨통 튀어서 웃고 울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참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게 뭐 제가 한 건가요? 지들끼리 한 거지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대회도 못 나가면 실망이 클 텐데 안쓰러워서 어떡해요 아... 아...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